어차피 죽을 애였어 고통을 빨리 꺼내준 것뿐이야 함부로 뒷걸지 마 살아있었고 살릴 수 있었어 그래서 죽인 거야 형이 그런 인간이라서 그 애 살리겠다고 다 포기할 수도 있는 인간이라서 그거냐? 내가 게임을 그만둘까봐? 그래! 형이랑 걔랑 둘이 그만두면 다 끝나니까 돈도 없이 그냥 욕셔 나가야 되니까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난 그때 이가에 죽었어 그 돈 난 절대 여기서 가지고 못 나가 эт아 의 나의 정적 예 어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기핵! 아이고셀본... 으아아... 으으... 아으… 아멘